그다음에 이해가 이어져 있는데 모르게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drums du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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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난 오렌지 저희가 통보를 다 거듭두지 안했어요 여기는 아직, 지금 수정이 안 되었는지 올해 온다면 이건 온전히 됐네요 저녁식 매점이다 이렇게 보시면, 공통점이 있는 걸 떠나지 않을까 최상공을 구경하자 정보가 있는 하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머리와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. 오늘 춤 배웠는데 너무 부족해가지고 내일은 오늘 연습 많이 해서 내일은 더 좋은 모습. 갑자기 무리를 했더니 안 추던 춤을. 무서웠어요. 혹시 진짜 이러다가 전쟁이 나면 날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.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프고 또 그때 생각이 나면서 뭉클했습니다. 너무 좋아. 되게 멀지 않구나 라는 느낌을 좀 갖게 됐는데요. 빨리 열려서 저희가 모두 통일이 돼서 다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무도 많이 늘었고 순서도 원래 못 외웠던 친구들인데도 어제 11시까지 혼자 따로 연습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랑 되게 많이 달라진 모드로 와서 되게 기쁩니다. 뭔 말씀해 주는 거예요. 혈액형. 혈액형 하나. 로버트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여수의 구정인데요. 용기를 내서 가지 않은 길을 걸었을 때 정화가 시작된다는 구정입니다. 고양이 좋아하세요? 네, 고양이 귀여워요. 너무 어려워요. 어려워요? 처음 배워보는 거라서 다리도 너무 아프고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기억이 다시 찾아와 난 힘께내라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맥뱅! 조금 있으면 만나뵐 수 있습니다. 맥뱅! 화이팅! 뱅뱅! 뱅뱅! 감사합니다.